대구와 광주 정말 비교된다는 요지로 얘기를 조금 드리게 됐어요. 아까 제가 이낙연 씨가 광주 광산을에서 민주당 후보가 70% 넘고 이낙연 후보가 단단히 숫자로 완전히 밟혔다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광주는 정치 잘합니다. 물론 그 정치라는 게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큰 정치 개념은 아니고 정치 전략이죠. 전략이 정말 잘 짭니다. 광주 시민들은 광주정신은 굉장히 반대한민국적이에요. 광주정신은 예를 들어서 농업공동체적이고 산업화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기보다는 민중주의적 성격을 갖죠. 그게 광주정신이라는 겁니다. 산업화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농업공동체적이죠. 우리가 남의가식의 농업공동체의 상호부조체제의 사회를 꿈꿉니다. 그게 소위 광주정신이죠. 굉장히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근대화된 대한민국 산업화된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퇴행적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정말 잘합니다. 5.18에 매몰되어 있다. 이런 것도 광주의 어떤 정신을 갉아먹고 광주를 후진적으로 만들어가는 요소가 되죠. 예를 들어서 5.18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다.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 5.18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화 정신으로 되어 있고 저는 10.20이라고 하는 대제가 있기 때문에 5.18이라고 하는 현상은 10.20이 덕분에 아니 그 결과로 그 결과로 있었기 때문에 5.18은 민주화운동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죠. 말하자면 민중 공기가 일어난 거예요. 폭력이 난무했거든요. 지금도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를 공개를 못합니다. 왜? 그분들이 한 짓은 폭력이거든요. 딜레마가 있죠. 그런데 정치는 기가 막히기잖아. 광주 시민들은 이번에도 끝난 이낙연을 확 밟아버림으로써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낙연 웃기지만 너는 끝났어 하고 빡 밟아버립니다. 광주는 노무현을 선택한 도시입니다. 민주당이 지역을 돌면서 쭉 전당대회를 지역대회를 해나가는데 광주에서 뒤집어서 노무현을 선택하면서 그 노무현을 관철시키고 대통령으로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그 다음에는 또 문재인이잖아요. 노무현 문재인이 누굽니까?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사람을 과감하게 두 사람이나 뽑아올려가지고 정권을 잡는 겁니다. 지금 대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말은 많습니다만 이재명을 또 딱 쥐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누굽니까? 이재명 고향이 어딥니까? 정북 안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광주 집권의 공식은 경상도 사람을 끌어올려서 이번에 또 조국을 1등으로 밀어올렸어요. 저는 광주 사람들이 이재명과 조국을 지금 견주고 있다고 보고 조국을 선택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떻든 조국을 끌어올려서 광주에서 조국이 1당이거든요. 이야 정말 광주 사람들 정치 잘한다. 혀를 내두르게 만들어요. 요즘 서울에서 광주 사람 만나면 정치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합니다. 왜? 정리가 끝났거든요. 경상도 바보도는 계속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보수는 망했다 사면 광주 사람들 조용합니다. 왜? 선택은 끝났죠. 다만 조국이냐 이재명이냐 하는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겠죠. 대구 뭐 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 아무 힘도 없는 사람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주호영이 또 뽑아주고 우리가 남이가 또 뽑아주고 전국적인 인물이 될 사람 절대로 안 뽑습니다. 그저 얼굴이 익숙한 개를 또 뽑고 예를 들어 경찰, 검찰 이런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 또 뽑고 서울에서 잘 나간다. 공무원으로 출소했다. 그럼 또 뽑고 전국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지역 인물을 뽑습니다. 올망졸망.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구 여러분. 도태우 쫓아내고 도태우 지금 지역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라날 애들, 자라날 싹수가 있는 사람은 뽑습니다. 왜? 당에서 찍어주면 뽑습니다. 광주는 광주에서 당의 의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구는 결정된 당의 의지를 수행합니다. 지시를 받고 줄 서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가 뭐 보수의 심장으로 뭘 했습니다? 박근혜 숭상하는 거 말고는 박정희 대통령 숭배하는 거 말고는 뭐 했습니까? 이번에도 유영아 뽑아준다면서요. 유영아가 뭘 했습니다? 아무 전략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당의 명령에 따라서 개혁도 없고 민주주의가 뭔지 공부도 안 하고 기분 나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늙은이야 선동질 그만해라 그러네요. 이준석 내쫓고 김기현 세우고 나경원 내쫓고 유승민 내쫓고 할 때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들. 한마디 당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대로 당이 무너지고 마음대로 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 다 무너질 때 대구에서 한마디 말이 없었잖아요. 그저 당에서 이 사람 찍어라 그러면 가서 찍는 기계들이야.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이번 선거 지나갔다고 또 정치 잊어먹고 그러지 말고 정치는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세계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은 대구 사람, 광주 사람, 대구 광주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구 아니면 광주잖아요. 대구 광주 사람들이 정권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낙후된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정말 비교된다. 저는 지역감정으로 뭉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감정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평생을 반대해온 사람이잖아요. 올바른 판단. 오히려 거기서 벗어난 대한민국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쓴 소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